럭셔리 라이프 오직 82분만을 위한 럭셔리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펜트빌의 세번째 명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명품주거단지 그 이상의 자부심 독립된 주거환경 속 개별 맞춤형 설계 프라이빗한 단지 내 마음 놓고 누리는 커뮤니티 시설 동탄 신도시의 인프라와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품고 자연 속 내가 그리는 나만의 단독주택 라이프 오직 82분만을 위한 꿈에 그리던 특별한 삶을 완성하십시오. 신주거 문화타운 bd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오직 82분만을 위한 럭셔리 라이프가 펜트빌 카운티 동탄 펜트빌의 세번째 명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명품주거단지 그 이상의 자부심 독립된 주거환경 속 개별 맞춤형 설계 프라이빗한 단지 내 마음 놓고 누리는 커뮤니티 시설 동탄 신도시의 인프라와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품고 자연 속 내가 그리는 나만의 단독주택 라이프 오직 82분만을 위한 꿈에 그리던 특별한 삶을 완성하십시오. 신주거 문화타운 bd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펜트빌 카운티 동탄 펜트빌의 세번째 명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명품주거단지 그 이상의 자부심 독립된 주거환경 속 개별 맞춤형 설계 프라이빗한 단지 내 마음 놓고 누리는 커뮤니티 시설 동탄 신도시의 인프라와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품고 자연 속 내가 그리는 나만의 단독주택 라이프 오직 82분만을 위한 꿈에 그리던 특별한 삶을 완성하십시오. 신주거 문화타운 bd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 bd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펜트빌 카운티 동탄